평일에 또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불쌍히 극율이 여기여 주시어 새피조물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중에 가장 낮은 자라고 고백할 때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셨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다고 하셨사온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고백드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중에 가장 낮은 자가 택함을 받은 자라고 하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여호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다고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고 하셨사온데 내가 경건한 자가 되지 못했음을 고백드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혀 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정욕 속에 살다가 왔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괴인 중에 죄수라고 고백할 때 주께서 마음에 말씀을 넣어주신다고 하셨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마음에 말씀이 없어 믿음 없는 자의 음을 고백드리옵고 자백드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을 때 새 피조물이 될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자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신앙고백 들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은 453장 부르시겠습니다 빠르게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기르시는 몸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대 물가로 나는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골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항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골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골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경애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 다 경애하는 자 돼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소원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그 설교하고 그때 이제 4단계 얘기를 하지만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막힐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잠원 21장 16절 먼저 찾아보고 찾아보겠습니다 잠원 21장 16절 구약 934페이지입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도 항상 너는 뭐 취직하면 아니면 뭐 빨리빨리 지금은 부족하지만 명철의 길을 걸어야 된다 그러면 그게 나의 숙명인가 보다 하고 아이들도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명철의 길을 걸어가려면 말씀을 붙들고 이제 회계를 해야 된다 근데 그것만이 기도냐 그렇진 않죠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면 또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방언기도 할 때 또 2사에서 28장 1, 2절 또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조상의 허물과 제약을 방언기도로 회계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많이 배운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예전에 제가 마음 치료를 받는 그 죄 하나를 놓고 깊게 빚게 고백하고 자백할 때 그 깊은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도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기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정 정도 이제 로마서 12장 3절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리고 그 뒤에 14장 1, 2, 3절에 보면 우유를 먹는 자도 있고 그렇지만 고기를 먹어야 되는 자들도 있고 그럴 때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더 많은 말씀들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교회만 올 수도 없고 집에 또 기도처를 마련해 두는 데 한계가 있고 그러면 각자 생활 속에서 돌아갔을 때 그 속에서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도 나의 어디 어느 순간에서도 나의 기도처가 마련이 돼야 한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우리가 제목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그러면서 또 말씀을 나의 가장 부족한 부분들에 있는 말씀들을 한 구절 두 구절 하면서 그걸 붙들고 회개를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께서 인도하시면 마음을 열어서 말씀 묵상으로 본격적으로 또 갈 수가 있는 거다 그럴 때 기도의 분량이 많이 차고 말씀의 분량이 많이 찰 때 성령 충만도 말씀 충만이고 사랑도 말씀 숫자만큼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준다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또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다 잠원 21장 16절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해중에 거하리라 그래서 박문성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명철의 길을 우리는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반드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4단계의 길을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이게 엉뚱한 대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나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나는 이상한 데 와 있는 거죠 왜 그러면 그 이상한 데 와 있는지 아니면 나는 왜 똑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이상한 길에 가 있어도 바로 돌아올 수 있고 아니면 바로 가는지 항상 검증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우서 3장 14절 15절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수건이 덮여져 있다 이거 아는 얘기잖아요 수건이 덮여져 있다 어디에? 성경 66권에 수건이 덮여져 있다 그런데 그거는 그리스도로 벗길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죠? 누구보다도 그걸 알아요 그게 여러분들 속에서 어떻게 역사를 하냐는 거죠 그러면 왜 알아요? 아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한테 항상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수건 덮인 게 그럼 나한테 뭐냐? 개념은 알고 있고 엄청난 그 마음 닦는 그 얘기를 하면서 크리스마스 시즌을 얘기하면서 그 상처 치료 얘기하면서 그 시즌에 박문성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기쁘다 구조오셨네 누가 보금 2장 10절 11절 12절 13절 기쁘다 구조오셨네 큰 기쁨의 좋은 것이 기쁘다 구조오셨네 누가? 강보에 쌓인 예수님 그 강보가 4단 계획이다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어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그게 어떻게 작용을 하고 그게 어떻게 작동을 했나요? 그럼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게 무슨 비밀 큰 비밀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단 계획에는 개념적인 부분들을 안다 할지라도 내가 회개한 만큼 목사님이 들려주시기 때문에 근데 그 설교 속에서 사실은 다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듣느냐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고린도호서 4장 10 아 죄송합니다 고린도호서 3장 14, 15, 16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저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아멘 그래서 수건이 덮여 있다 아니 내가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면 여기 막혔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수건이 덮여 있대요 목사님이 이거는 딱 이렇게 해놓으시고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겨울 내내 누가 보금 2장 10절 11절 12절도 한번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89페이지 신약 89페이지 누가 보금 2장 10절 11절 12절 그 겨울에 아멘아멘하고 했으면 그러면 강보가 뭔지 수건이 뭔지 그리스도 그러면 내가 4단계 회개하면 그 수건이 벗겨졌나요? 4단계 회개하고 말씀을 딱 봐요 그 수건이 벗겨진 말씀일까요? 누가 보금 2장 10절 11절 12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이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의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그래서 강보에 쌓여 있다 그게 그리스도로 4단계 회개로 쌓여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이 있으시다 그래서 그 강보를 그리스도 4단계 회개로 벗길 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 예수님을 왜 만나야 되느냐 요한보금 2장 11절에 예수님을 만나야 표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표적이 뭐예요?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성격이 바뀌고 우리가 원했던 걸 이루고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요한보금 1장 14절에 말씀이다 그럼 말씀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철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혀서 하나하나 말씀의 수량만큼 나의 먹는 양을 넓혀나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수건에 덮여 있다는 거죠 골로스에서 2장 8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스에서 2장 8절 신약 320 제 성경으로는 326페이지입니다 골로스에서 2장 8절 박문성 의사님이 계속 골로스에서 2장 8절 골로스에서 2장 8절 이거 계속 하셔가지고 아니 왜 이거를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나 아니 한두 번 얘기하셨으면 됐지 뭘 또 얘기하시고 또 찾으라고 그러고 또 얘기하시고 이런 구절이에요 저한테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총문학문이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목사님이 그리스도 빠진 설교는 저주받는 설교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있는 설교가 저주받지 않는 설교고 그리스도 비밀이 빠진 설교가 저주받는 설교다 그럼 제가 4단계 얘기하는데 제가 설교를 딱 했어요 그리스도 빠진 설교예요? 그리스도 있는 설교예요? 내가 제가 3시간짜리 영화를 봤어요 막 슬픔과 환희와 기쁨과 막 어마어마한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세상 영화를 여러분들한테 틀어줬어요 그리고 보셨죠? 음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4단계에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리스도 있는 설교예요? 없는 설교예요? 뭘로 아시냐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쫙 깔고 뭐 어떤 것들을 구약을 쫙 한다고 했어요 이게 그리스도 있는 설교예요? 없는 설교예요 그거를 명확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설교가 뭐고 그리스도 있는 설교는 뭐냐는 거죠 그리스도 없는 설교의 반대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설교예요 그리스도 4단계 얘기를 증거하는 설교예요 출애국기 15장 26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박문성 목사님이 어떤 식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했는지를 출애국기 15장 26절에 보면 구약 제 성경으로는 105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국기 15장 26절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고 나의 보기에 의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귀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아멘 구약이죠 물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인데 너희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고 이걸 뭘로 푸셨냐면 소속 바꿔야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로 갖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 소속이 돼야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그래서 족보 찾아야 된다 그럼 족보 어떻게 찾을 거예요? 갈라데아서 3장 16절에 자손은 오지 그리스도라고 했다 그러면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고 구약의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내고 그리스도의 비밀로 찾아내서 가야 되겠죠 그럼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냐? 에베소서 2장 11, 12, 13절에 그리스도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7절 뭘로?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속꽃 죄사함을 받아서 그게 골로세서 1장 27절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라고 그리스도를 증거해내는 설교가 그리스도 비밀을 찾아내는 설교다 아시겠습니까? 나의 보이기에 의의를 행하며 의의가 누구냐? 로마서 5장 9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할 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 의인이 될 때 자문열장 24절 모든 소원을 이룰 수 있다 그 그리스도의 피로 왜 회개를 해? 에베소서 1장 7절 그리스도의 피로 2사에서 59장 1, 2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허물과 재해를 씻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그래서 골로세서 2장 2절 3절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서 의의를 이룰 수 있다 개명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사랑 누가 보면 7장 47절 회개한 만큼 사랑받을 수 있다 그럼 회개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비밀 그걸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해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해내는 것이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설교다 그것이 아닌 것은 모두 그리스도 없는 설교다 이건 뭐 구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헷갈려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안 된다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모든 박무수 국사님의 모든 설교 새벽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모든 설교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찾아내는 설교인 거예요 왜? 우리가 성사미 하나님이랑 그 손잡아야 되니까 그 손잡는 길은 그리스도를 통하는 방법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증거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나는 딴 데 갔다 와도 박무수 국사님 설교 알아들을 수 있어 근데 이 마지막 부분만 알아 듣는 거죠 이 설교의 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전도서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아멘 목사님이 이 구절을 어떻게 푸셨냐면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할 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돼서 지금 내가 때를 맞추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범사에 감사하는 게 뭐냐 대사람을 커져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느냐 이것도 구약이잖아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게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영혼구원과 4단계에게 마태군 7장 21절에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만이 천국 간다 그래서 영혼구원과 히브리서 10장 7절 9절 그래서 새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옛것은 버리고 새것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또 그리스도의 비밀로 가죠 그리고 아름다운 자 아름다운 자는 거기 전도 3장 11절 오른편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신 자는 아름다운 자가 때를 맞출 수 있다 그럼 어디로 가요? 베드로전서 2장 19, 20, 21절에 가서 아름다운 자는 이 엄한 말을 들어도 인내하는 자다 그리고 참고 인내하는 자인데 그 자가 부르심을 입은 자다 그래서 19, 20, 21절이잖아요 그럼 부르심을 인내하는 자가 누구예요? 대상일코우서 3장 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할 수 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거냐 그리스도의 비밀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설교가 됐죠 그 다음에 부르심을 임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어떻게 들어갈 거냐 그리스도의 비밀로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맨날 난 안 들어도 알아 결론은 그리스도 4단계에게 하라는 말이야 이건 하나도 못 알아 듣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설교를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설교는 그리스도 없는 설교 그럼 저주를 받는다고 했죠 왜 저주를 받느냐 여전히 수건이 덮여있는 채로 말씀이 날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봉지 먹은 채로 하마가 먹는 거 그런 비유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4단계에게 1단계가 뭐예요 죄를 깨달음 로마 3장 20절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 그런데 거기서 수건에 쌓여있는 말씀이 날라와서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이 깨달음으로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시옵소서라고 하면 잠원 20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원 20장 7절을 목사님께서 풀어주시는데 이상한 쪽으로 풀어주셔서 나는 왜 이걸 이런 식으로 풀어주나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잠원 20장 7절 제 성경으로는 구약 933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이걸 어떻게 풀어주시냐면 완전한 4단계 외계를 이루어야 한다 완전히 4단계 외계를 행해야 한다 그러나 수건 덮인 설교를 받았을 때 죄 깨달음에서 수건 덮인 말씀이 날라오기 때문에 1단계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여전히 4단계 외계하고 있다고 아니면 나는 4단계 외계 방법론을 가지고 어디에 나가도 살 수 있어 라고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건 덮인 말씀을 붙들고 죄 깨달음으로 4단계 외계를 하기 때문에 1단계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이 병들고 한 3개월 이상 되면 문제가 나오기 시작해요 내 가족이 하나가 안 되고 부부가 하나가 안 되고 가정이 하나가 안 되고 외부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에서 점점점점 뜨거운 물로 죽이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죠 왜? 나는 여전히 4단계 외계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내 생활은 이상한 거예요 왜? 1단계가 무너졌다 왜? 수건 덮인 말씀이 날라오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1단계가 무너지고 내가 생각했던 4단계 외계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설교 그리스도를 비밀을 제가 보여줬죠 그리스도 비밀을 증거하는 설교를 들어야 한다 왜? 수건 벗긴 설교 목사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1단계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4단계의 계를 완전히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내 가정이 살 수 있고 내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회계를 하는데 자 아까 전도서 3장 1절 찾아봤죠? 그거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목사님의 메시지를 이 목사님의 설교의 구조들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메시지를 던져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서 내가 영의 양식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까지 아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목사님 설교 시간에 그걸 따라 따라하면서 계속 회계한다고 자 그러면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전도서 3장 1절을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아멘 그런데 이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사람은 때와 기한을 맞출 수 있다 어떻게 이렇게 해석이 되냐고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전도서 3장 1절을 가지고 주석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목사님이 전도서 3장 1절을 했는데 굉장히 은혜로웠어 어? 내가 돌아가서 주석이나 이런 걸 찾고 참고서적을 찾아서 전도서 3장 1절을 다시 해석했어요 그래서 그걸 붙들고 회계했어 그러면 그것이 여전히 수건에 덮인 말씀이 돼서 내 4단계에게 중 1단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 박무수 목사님께서 던져주시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은 아까도 찾아봤죠 전도서 3장 1절에 수백 구절을 녹이고 녹여서 메시지를 어떤 한 구절을 통해서 던져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수건 덮인 설교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 어떤 말씀을 받냐 이 본문에서 그 깨달음을 얻지 않고 박무수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던져주시는 그 메시지를 녹취 수준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붙들고 회계해야 돼요 그걸 붙들고 회계할 때 아까 연관돼서 다 그리스도의 비밀까지 찾아가는 그 모든 죄가 다 한꺼번에 회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찾아가는 그런 회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면 똑같이 말씀 목상을 하고 말씀을 붙들고 회계를 하는 데 엉뚱한 데 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던져주시는 그 메시지의 말씀은 그 말씀만이 아니다 수천 구절 수백 구절을 회계하고 던져주는 그 메시지 그래서 삼사진한 목사님들한테 녹취를 엄청 시켰잖아요 왜 녹취를 시켰을까요 그분들이 물론 알고 하셨겠죠 녹취를 본인들이 왜 당신들이 왜 하고 계시는지 수건 덮인 설교가 아닌 수건 덮인 말씀이 아닌 수건 벗긴 말씀 자체를 받기 위해서 녹취를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럴 시간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설교 시간 그 안쪽 안쪽에 녹취 수준으로 나의 약한 부분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붙들고 회계하셔야 돼요 자몽구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몽구장 8절 그 앞에 자몽구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 이건데 목사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책망받기 싫어하는 자는 음란한 자다 아멘 그럼 우리는 뭘 잡아야 돼요 수건 벗긴 설교의 말씀은 하나님 내가 책망받기 싫어하는 음란한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피로 씻혀 주시옵소서 그걸 잡아야 돼요 그래서 박무성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수건 벗긴 목사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를 놓고 생활 속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다음 설교에서 다음 설교에서 또 그거 하면 어 내가 목사님 하는 말씀 있네 그러면 맞춰봐야죠 내가 제대로 회개하는 게 있는지 창세기 17장 1절 전능하신 하나님 아 하나님 내가 전능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요번에 창세기 17장 1절을 얘기하는데 네가 순종하면 너에게 전능한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 그러면 다시 수정해야죠 야 하나님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연 나이다 그리스도 피로 씻혀 주시옵소서 이 작업들을 하셔야 돼요 이 작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박무성 목사님이 선포하는 그 말씀에 토시아나 안 틀리고 가장 정확하게 접근을 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한 구절이라도 일련의 한 구절이라도 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목사님이 자 수건 벗긴 설교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가 뭔지 알겠죠 그러면 목사님이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설교를 하시냐 그건 또 아니네요 아아 그건 반드시 들어가죠 근데 그거는 거의 대문간 설교라고 하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목사님은 목사님의 설교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 시간에 뭘 해야 돼요 이것만 하나 찾겠습니다 고린도우서 1장 20절 고린도우서 1장 20절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설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럼 이해했으면 그때 나는 뭘 해야 되는지를 또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우서 1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말미야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이라 아멘 그래서 2사에서 41장 8절에 보면 종 택한 벗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박문성 목사님 설교는 그리스도의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삼이 하나님까지 만날 수 있는 길들을 설교 시간에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야 너희들 너희들 죄 죄 죄 죄 죄 해서 이렇게 안 하면 심판할 거야 이렇게 선포하는 게 아니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요거 끊겼네 요거 끊겼네 요거 끊겼네 요것만 하면 우리 구원의 삶을 살 수 있어 우리 다 같이 이게 빠져나오자 이거로 시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어? 야 부르심 부르심 입은 자가 종이 되는데 야 택함을 입어야 되는데 경건한 데서 끊겼네 그럼 우린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경건한 자가 되지 못한 거 10편 4편 3철 여우와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택한다고 택하지 못했다는 것들을 수건 벗긴 설교들이 계속 날라올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안타까워서 뭐라 그래요? 아멘하라고 하시죠 왜? 애기 비율을 들면서 애기가 약 안 먹을 때 부모가 막 입을 벌려가지고 약을 먹이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 예배 시간에 끊겨있는 그 한 부분 한 부분들을 말씀으로 그리스도부터 성사미 하나님까지 증거하시면서 그 끊긴 부분들을 우리가 아멘아멘하고 그리스도 벗긴 그리스도로 수건 벗긴 그 메시지에 아멘아멘 할 때 우리가 치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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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성사미 하나님하고 손잡는 그런 시간이 설교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멘아멘 하면서 따라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났을 때 이 기쁜 소식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설교 그리스도 비밀을 증거하는 설교 이건 기본이고 우리가 우리가 제일 알아듣는 거 우리가 계속 좋은 부분이나 알아듣지 못하고 어쩔 때는 이게 뭐야 라고 하는데 이 성사미 하나님까지 만나는 그 길들을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내가 못 알아들어도 그 던지는 수건 벗긴 메시지에 아멘아멘 하고 갈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7절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39절 성경 66권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요한복음 8장 18절 예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요한복음 15장 26절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 성사미 하나님이랑 손잡는 그 설교와 그리고 예수님이 성사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그 증거설교가 박무수 목사님의 설교다 성령 성사미 하나님 외에도 성령님이 거룩하고 거룩 기도로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순종까지 가서 벗까지 가는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설교 우리가 알아듣지 못해서 맨 똑같은 설교라고 하는 거의 20% 30%밖에 알아듣지 못하는 그래서 명철의 길을 달려갈 때 똑같은 설교인데 완전히 다르게 들려지는 그 길을 향해서 수건 벗긴 설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설교 성사미 하나님을 증거하는 설교만 따라야 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설교는 저주받는 설교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증거하는 설교만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비밀을 증거하는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모든 비밀을 통해서 박무송 사님 통해서 그리스도 4단계획의 복음을 주셨사오니 그 복음과 그 수건 벗긴 말씀만 따라서 온전한 4단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수건 덮인 말씀을 먹지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도록 니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보라고 하셨사오니 그 믿음 있는가 날마다 날마다 시험할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복음을 던져주셨는데 그 진리의 복음에 배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사미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고자 하오니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곧 일시밀도 경의하는 길이라고 하셨사오니 일시밀도 경의하는 속에서 만사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추시옵소서 천국 가는 복을 허락하여 추시옵소서 자선도 다 구원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하여 추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그리스도 증거하는 설교 그리스도 빠진 설교를 듣는 것들 그리스도 증거하고 그리스도 비밀 설교를 우리가 찾아서 들을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고 추여 삼청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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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해 궁위를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없는 설교를 듣고 돌아다니 싸우니 추여 용서하여 지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없는 설교가 뭔지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건가 저건가 혼동 속에 살았사오니 분별함이 없어라 살았사오니 추여 용서하여 지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자신을 위하여 영을 분별하라고 하셨사오 아버지 하나님 내가 4단계획 하면서 내가 4단계획 떠난 줄을 알지 못했사오니 추여 용서하여 추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4단계획 하는 줄로 착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사오니 추여 용서하여 추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건 높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죄를 깨닫겠다고 바둥바둥 거렸사오니 아버지 그 사이에 내 자식들은 다 죽어가는데 아버지 내 영혼 죽어가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사오니 추여 용서하여 추시옵소서 아버지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이여니 추여 용서하여 추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인은 깨닫지 못한다고 하사오니 추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가 악심이 가득하도다 악심이 가득한 자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없음을 고백드리옵고 자백드리옵니 추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니 안에 말씀이 없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고 니가 예수를 또 한 번 죽이는 자의 영을 따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시간 고백드리옵고 자백드리옵니 추여 용서하여 추시옵소서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해 싸오니 추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느 사이에 사망과 흑암의 골짜기에서 쇠사들의 칭칭 뭉켜 살고 있는데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악인이 되어서 아버지 죽어가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추시옵소서 흥애를 베풀어 추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차비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차비에 응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음란한 마음이 있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내가 음란한 마음이 있음을 고백 드리였고 자백 드리였니 영수하여 추시옵소서 아버지 우상을 섬기는 자가 음란한 자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아버지 탐심은 욕심은 우상승배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느 사이에 내가 세상 것에 눈을 돌았습니다 다 아는 만져여 세상 것과 못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셨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상 것과 원수됨을 하나님과 원수되었음을 고백 드리였고 자백 드리오니 이 시간 그리스도에 비로소 지쳐 지시옵소서 아버지 원수된 자도 아버지 내가 죽게 생겨 사오니 지여 용서하여 지시옵소서 네가 경유하기만 하면 오늘 열 죽이기로 했어도 다시 살려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이 자리에 왔사오니 지여 용서하여 지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스밀떡 경유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의의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엉뚱한 곳을 붙들고 달려왔사오니 지여 용서하여 지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고난을 당한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느 사이에 눈떠보니 고난과 후감과 어둠 속에 있사오니 지여 나를 구원하여 지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말씀 안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없는 말씀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수감밖힌 그 말씀 속에서 아버지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저물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 생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최악으로 바라받게 아버지 하나님 너의 믿음을 뺏을 자가 없다고 하셨사오니 그 믿음을 내가 버렸사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내가 마음의 하나님 능히 싫어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음을 버렸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사의 힘을 여겨주시옵소서 믿음을 고백드려 바다를 기원히 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온다고 하셨사오니 내 입을 벌리면 전부 죄악 부디여 불병과 원망과 시기와 질두와 아버지 운행뿐 이들 아버지 은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을 씻어 주시옵소서 나의 혈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병건지붙한 자가 혐의 제갈 들리지 못한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혈을 제갈 물릴 수 있는 자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 나온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마음을 그리스도의 피로 도와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까 생각했습니다 살인했습니다 가늠했습니다 엉단했습니다 무릎길했습니다 거짓진거 거짓말했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인을 깨닫지 못하는 절망하는 짓이라고 하셨고 지혜로운 자만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지혜가 저가 돼서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너희를 지혜와 계시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의사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잃으신다고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눈을 밝게 뜰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눈 뜰 수 있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곧 빛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빛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사단 교육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너희가 남용서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 어둠 속에 있다고 하셨고 빛 가운데 나아가지 못한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남용서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남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고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남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자리에 왔사옴을 흥율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네가 미워하는 자 때문에 네가 암병에 걸린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내가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아내를 미워했습니다 남편을 미워했습니다 자매를 미워했습니다 자식을 미워했습니다 이웃을 미워했습니다 지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남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 싸우니 이 마음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깨끗이 씻어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실 수 있는 자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성령을 모시지 않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못한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이 없습니다 빚집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사이에 내 안에 여덟 귀신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은 곧 회개요 세례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물이 없어 못말른 자이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물이 없어 회개치 않은 자이옵니 치여 용서하여 치시옵소서 너희가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쫓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보는 것이 음란이오 듣는 것이 음란이오 말하는 것이 음란이오 아버지 하나님 너가 보는 것이 그 자자 눈에게 제대로 내려간다고 하셨사오니 내 양심이 내 양심이 화임맞은 자가 되어서 어느 사이에 내가 음란한 것들을 보고서도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뻔뻔한 얼굴로 살아가는 패혁자가 되었사오니 치여 용서하여 지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배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4단계에게 배신하는 자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4단계에게 배신하는 자 패혁한 자는 그 자녀와 함께 40년 동안 광야에서 거지 생활을 한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느 사이에 길거리에 쓰러져 처박혀 있는 자가 되었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지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께로 와서 주와 동행하며 주께로 돌아가는 삶에서 내가 벗어나와 있사오니 어느 사이에 내가 하나님도 없고 사랑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오 이방인이 되었음을 고백드리옵고 자백드리옵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 부르짖고 외치라고 하셨사오니 너의 아버지 하나님 주성의 허물과 너의 죄악을 외치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외침을 들어주시옵소서 너희가 죄를 짓고 잊어버려서 찢기움을 받았는데도 그 상태로 찢기워져 널브러져 있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백드리옵고 사백드리오니 나의 이 찢기운 마음을 내어드리오니 크리스도의 피로 시쳐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리 다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크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의인이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여우와 하나님 모시기에 의인이 될 때 다리 치료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의인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크리스도의 피로서만이 의인이 될 수 있고 의인만이 행복할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크리스도의 피로서 깨끗이 씻은 바다 의인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인만이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소원을 이루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상의 어물과 죄악으로 인해 내가 죽었음을 고백드렸고 짜백드렸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크리스도에 피로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수일속 경애하는 것이 크리스도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크리스도 예수 일수일속 일수비도 평애함 크리스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믿음이고 믿음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시간이라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선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그 선은 오직 크리스도 안에서만 선을 이루실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크리스도 안에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을 향해 크리스도에 필요 Lost 다른 박질을 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에 멀리 있던 너희가 크리스도에 필요 Los 크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크리스도에 비로소 제 짓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크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크리스도 안에서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화목을 잃을 때 하나님과 화목관계를 잃을 때 이웃간에 하나가 될 수 있고 화목관계를 잃을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부간에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간에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웃과 화목을 잃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잃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해산의 고통을 받으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와 같이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잃퇴하는 잃퇴해산의 수고를 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듣기 좋은 설교만 듣고 돌아다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리스도와 함께 예수를 잃퇴하는 해산하는 수고를 하지 못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찾으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찾지 못했음을 고백 드렸고 참액 드렸니 주여 용서하여 지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우상의 형상만을 쫓다가 왔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지시옵소서 오늘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때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된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어느 사이에 초등학문에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없는 복음을 쫓아 달려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4단계 외교로 감사함으로 깨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시로 지혜와 아버지 계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셨고 그 의자에게 눈을 밝게 띄워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지혜자는 눈이 밝을 수 있다는 천도서 말씀처럼 장세기 잠잠구절 네가 어딨냐에 대답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나이다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어느 사이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다고 하셨사오는데 내가 음단과 더러움과 호색함과 우상심의 술수원수함에 빠져서 아버지 육계로 사는 자임을 고백드리옵고 자백드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육계로 살면 하나님께 기쁨을 얻지 못한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쁘하시는 자를 주께서 동행하신다고 하셨사오는데 아버지 내가 주께로 와서 주와 동행하는 자 되지 못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망하는 자가 되었음을 고백드리옵고 자백드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육계로 산 것을 그리스도에 비로소 신증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4단계 외계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거듭남이 나의 거듭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가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 예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 비로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새 비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정과 욕심은 십자가의 못방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에 열미한 사랑과 언유만 가득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4단계 회개를 함에도 불구하고 낙담할 수 있다고 하셨사오나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낙담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지라고 하셨사옵소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좌절한 마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낙담한 마음에서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곧 기쁨이라고 하셨사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희락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 지혜명별 지지 근신함을 두고 희락과 기쁨을 선사한다고 하셨사오 아버지 그 말씀 그대로 기쁨과 희락을 찾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은 자 노고 속에서 인고의 고통을 당한다고 하셨사오니 그 고통에서 빠져낼 수 있는 시간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십다가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변대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십다가만 나의 변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는 사이에 나의 욕심과 아버지 돈을 향해서 크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지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을 낳아보다 낫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남의 죄를 놓고 내 죄로 회개하지 못했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지시옵소서 오늘 너의 기도와 간구함으로 율법이 있는 회개 기도를 통해서 4단계 회개와 간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까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과 동등된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죽기까지 복종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순정을 본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믿음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지금의 고난을 다 없애주신다고 하셨다오니 오늘 말씀 안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다고 하셨다오니 크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를 만난다고 하셨다오니 오늘 크리스도 4단계 외교로 크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크리스도로 크리스도를 주로 모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내 마음의 보증으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군의를 여겨주시다 아버지 그러나 내가 경건한 자가 되지 못해서 정욕 속에 살았습니다 네가 받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다고 하셨고 네가 원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 때문에 받지 못한다고 하셨다오니 네가 정욕한 것은 곧 아버지 하나님 경건에 이르지 못하는 죄라고 하셨다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경건에 이르지 못해서 아버지 여호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부르신 때 까심을 입어야 넉넉히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다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택함 받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택함 받은 자만이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다오니 내가 택함 받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건에 이르지 못하는 죄를 지었다오니 취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돈과 정욕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병 속에서 상짓는 자가 되어서 육세로 사는 자가 되면 그 자는 성령이 없는 자라고 하셨고 성령이 없는 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자라고 하셨다오니 아버지 내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셨다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외치면서도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자라고 하셨다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가증한 자 입을 고백 드리옵고 자백 드리옵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중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에 신발을 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사단 계획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만 이 마음에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셨다오니 오늘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인 중에 개수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절제하게 사단 계획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보다 먼저 송도민들을 위하여 내가 욕하고 비방한 것을 그리스도의 길을 씻어주시옵소서 택합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가 목사들보다 더 낮은 자가 될 때 불의심을 입을 수 있다고 하셨다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목사보다는 그 자가 될 걸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불의심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건한 자가 되어서 택함을 입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인 중에 개수임을 고백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불의심으로 입을 수 있다고 하셨다오니 성령의 불의심을 입을 수 있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애하는 자 너희를 진치고 술로 써서 모든 재앙을 막아주신다고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자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모든 재앙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자녀가 잘되는 복들을 주신다고 하셨다오니 우리 경애하는 자 여호와의 사자가 진치고 막아주신다고 하셨다오니 모든 재앙을 막아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침을 또 경애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망과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애하는 자 재앙 속에서 건져주신다고 하셨고 만사 영통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다오니 그 말씀이 자손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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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